2024 수능 마무리 학습법 수학 영역을 담당한 광주동신고등학교 교사 김광수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예상되지 않는 수학 난이도로 많이 고민했을 텐데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능 수학의 기본 구성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 영역이 74점, 수학원과 수학2 영역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아에서 총 26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항별 점수 배점을 살펴보시면 2점 문항은 3문항으로 6점이 배정되어 있고 3점 문항은 14문항으로 52점, 4점 문항은 13문항으로 52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총 3가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9월 모의평가에서는 킬러 문항이 빠진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3가지 이상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거나 특정 과목 선택 수험생에게 유리한 문항, 그리고 고교 수준 이상의 학습자에게 유리한 문항들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항들이 빠졌을 때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 2점과 3점 문항, 즉 58점에 배정된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필톡하셔야 되고 최근 3개년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시고 반복되는 유형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 두 번째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 수능 시험은 총 100분간 치러집니다. 긴 시간 동안 고난이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또는 휴식시간 등 쉬는 날을 이용해서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100분의 시간 동안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전략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춰 학습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먼저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지칭하자면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3점 문항을 20분에서 30분 이내에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고난이도에 해당되는 4점 위주의 문항을 풀어볼 수 있도록 시간 안배가 필요하고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오답 정리를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중위권 학생들입니다. 모의고사 3, 4등급을 목표로 하는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2, 3점 문항을 30분에서 40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고 고난이도에 해당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14번, 15번, 21번, 22번, 28번, 30번 이렇게 6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위권 학생들입니다. 2, 3점 문항 위주로 집중적인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점 문항은 총 58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배웠던 수업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입니다. 특히 수능 특강은 레벨 1과 레벨 2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는 2, 3점 이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수학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본인의 능력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